흩어지는 일곱 빛깔 별이요. 지프! 키라라! 광화! 성공! 모두 4분의 9초로 모으러 출발해볼까? 진짜 금방 그 자체죠. 아 힘들어. 마크3! 어! 어! 그래서 오늘 할 거는요. 일단 아마 1보로다가 잠깐 2사양 월드컵 하나 진행하고 이제 2보로 게임 넘어갈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오케이.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고고! 하트샷? 이거 성인용이었나? 아니 성인용까지는 아니었어. 15세일걸? 맞아 맞아. 근데 이거 좀 셌어. 이거 나는 조금 야했어. 보다가 부모님 깨시면은 딴 데 들어야 돼. 이거 11시 12시에 몰래 이렇게 보다가 옆에서 부모님 살짝 응응 하고 움직이시면 딴 데 들어야 돼요. 그래서 둘의 선택은? 둘 중 하나면 역시 쉽고.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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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아 이거 들어야지. 어 알았어. 어! 야! 어! 아니야. 자 릴렉스 해. 근데 오른쪽은 너무 틀린데요? 사우자왕 가오가이거가 뭐야? 야 이.. 야 너무 틀린라 이거 버리지마. 그나마 디지몬 테이머즈가 낫다. 렉카는 뭐야? 진짜 렉카. 나 정말 좋아했어. 나 진짜 렉카 너무 좋아했어. 이거 진짜. 이게 뭔데? 노래 들으면 알걸? 어! 구찌! 놀이 놀이 재밌게! 구찌 구찌! 알잖아. 야 홍선이는 알아. 여기서 제일 나이 드신 두 분은 모르시고요. 야 렉카는 차 끌어가는. 렉카 차 할 때 렉카가 렉카 지기. 렉카는 조용히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나는 터브레이드. 3. 2. 1. 고. 슈с, 이거지! 터브레이드 너무 인기 많아가지고. 나중에 베이블레이드까지 나왔잖아요. 그리닝은 버려 드래곤볼로 살리면 되니까 약간 이런지. 상처 많은 날엔 부끄러 온 날엔 다크신이 진짜 내가 다크신이 사랑했어 이거 어느 정도였냐면은 초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들 없으실 때 점심시간 점심 먹고 이렇게 보는 컴퓨터 아이디어들 그걸로다가 학교 계단 몇 다 쳐놓고 애들끼리 안 가서 이렇게 봤어 교실에서 봤어 그 정도라고? 너 토우가 좋아한데? 아 좋아 다 좋은데 그중에 하나만 고르면 나 코우가지만은 나도 의자왕 하고 싶어 야 코우가 있잖아 형이 가영이랑 썸타는데? 가영이 좋아해 코우가가 아 그래? 가영이만 좋아하는 거야? 응 이게 완전 호그였구만 그 터지는 일곱빛깔 별이여 야 노래는 이거 정말 들어도 들어도 띵적이지 아니 금봉 오프닝 집구 키라라 가영아 성공 모두 상온의 고철로 모으러 출발해 볼까? 진짜 금봉 그 자체죠 아 힘들다 아 이거 힘들다 잠깐만 솔직히 탑플레이드는 그 시대에 안 보는 사람이 없었고요 학교계담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진짜 그랬다며 맞아 학교계담이랑 탑플레이드 둘 다 너무 핫했어 사실상 2위네 여기서 이기는 애가 아 둘 다 근본이기는 한데 야 대통령 선거 찍을 때보다 더 우민하는 거 같은데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도 전 다크신이 못 잃어요 사랑했다 놀이 놀이 쨈쨈 아유 레카도 좋지만 이누레샷 흩어진 몇 번째 부르는 거 이거 나올 때마다 계속 그렇게 완창을 해줘야지 목소리가 풀리는 거야 그리움을 안고서 서로 부딪히며 사랑을 외친다 도망갈 수도 없이 오랜 세월 꿈에만 매달려왔지 서현진이 부른 거야 이거? 서현진이 부른 거라고? 다시 들으니까 선녀 같은데 아 조용히 해봐 아 목소리 좀 들게 조용히 해봐 아 목소리 좀 들게 조용히 해봐 아 목소리 좀 들게 조용히 해봐 니 마이크 껐어 기다려봐 서현진 목소리 들게 서현진 목소리 들게 서현진 목소리 들어야 돼 아 진짜 진짜 이누레샷 노래 좋지 않아요 이누레샷 너무 좋고 산고도 좋고 근데 애니메이션 안 봐요 yanlış 밀랜, 생곱, 채포, 키라라, 가영아, 마이크 시작 To semi 싸움의 품절을 찾으러 가보자 엘리워진화, 엘리워진화,еб이크, 앨리워진화, 베리엄 1등 결승 위대 technology 아 진짜 이거 봐봐 얘들아 본 때마다 그림이 웅장해진다 진짜 나라 건물이 치기 해서 밀랜 한 권皈행은 단단햇 보이는데 아유 무슨 소리가 츄! 너 나 정신 사나? 아니 너 완전 차분하지 난 네가 옆에 있는데도 명상하잖아 그치 나도 네가 완전 차분하다고 생각해 뺏어라 엄청 잔잔하잖아 소주잔 맥주잔 아니고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인사이드의 고화질판 같은 게임이라고 보면 돼 퍼즐 같은 거 해결하고 스토리를 진행하는 그런 게임이야 인사이드처럼 개한테 물려 죽진 않았지 그렇진 않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목질이 끊겼죠 어머! 친구 발견 오우 그렇네 인생친구가 되어버렸네요 이제 둘이 헤어질 수 없어 계약으로 묶여버린 우리 같군 아 쟤 진짜 아우 미안 헤어질 수 없어 계약으로 묶여버렸어 망해버렸구만 제가 빨간색입니다 충분히가 파란색이에요 오케이 난 파란색 갑시다 되게 뭔가 잔잔하고 피터팬 같다 틴커벨을 쫓아다니는 거 같아 네버랜드야 우린 늙지 않아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반대쪽으로 뛰어서 눌러서 올라가면 될 거 같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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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 내가 한 번 저쪽으로 가볼게 나 안 믿어 아이씨 점프가 안 되냐? 너는 키보드라서 불편할 거야 조금 더 편하면 내가 가볼게 가보자 내려오라 이 말이야 여기서 그냥 떨어지고 톡 오 가자 가자 가자미 어억 이렇게 어 나 죽었다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너 일로와 아이 씨 왜 벽 탔어? 어 오 잘하네 어 어 닌자처럼 요렇게 뉴 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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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당겨줄게 아아 아잇 아잇 나 너무 목 졸렸어 방금 알았어 야 낚시하듯이 좀 당겨봐 오케이 자 하나 둘 하나 둘 오오 야 편안해 간다 가시 나가 좋고 오브젝트 당길 수 있다고? 내려 너 이제 내려 이제 너 내려도 돼? 아니요 아직 목적지까지 않았어요 벨 눌렀잖아 벨 눌렀으면 그냥 내려야 돼 목적지 아니어도 그냥 내려야 돼 택시에서 써있었는데 중도에 내리게 하면은 조금 다 물어준다고 회사에 일을 하고 다 일을 하고 중도 안 됐잖아 너 메모에서 나가 중도는 중도차 안 되는데 이씨 너 올라가 근데 너 가벼워서 잘 안 된다 그치 올라가 너 나 갈게 넌 저기 밟아줘 아 야 똑똑했다 똑똑했다 촤악 와우 지나가줘 멋있었죠 좀 더 축중 나가는 거 봐 그니까 진도 개빨라 이거는 정말 보기 드먼 현상인데 오 이렇게 진도 빠른 건 처음이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같이 하는 게임 중에 진도가 죽죽죽 나갔던 건 처음인 거 같은데 어 이제 뭐랄까 예전에는 이건 걷는 거야 약간 이런 것부터 가르쳐줬다면 이제는 그냥 이쪽으로 가는 게 빨라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다 컸지 어 다 컸어 거기다가 엑셀을 어 그럼 묶였어 오케이 좋았어 아 그럼 이렇게 묶으면 점프를 할 수 있는 줄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너도 올라 야 저거 끄는 그럼 어떡해 그려? 놓고 가면 되지 않을까? 카트샷? 여기가 아니야? 이쪽 길이 아닌가? 저 팅커벨 쫓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어 저 팅커벨 올라가야 되는데 얍 얍 얍 올라가 얍 얍 얍 얍 얍 안 돼 야 아프다고 찡찡거린다 합체해봐 오케이 어 여기서 어 진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야 아프네 아 아따따따따 여기도 아닌 거 같아 김세 아이고 아빠라 여기까지인가? 자 오늘 게임 즐거웠습니다 우와 그냥 우리가 풀라고 일부러 조용히 있는 거지 응 맞아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라고 가만히 있는 거지 어? 어? 뭐야? 뭐야? 답답했나 봐 팅커벨이 이런 똥몽춤이 이러면서 ㅋㅋㅋㅋㅋㅋ 거기랑 거기랑 묶어봐 충 낼 올라갈 수 있지? 오 5 근데 근데 왜 지금은 또 올라가냐? ètement 참 어이가 없네 간다 저쪽으로 짜자잔 짜란 짜란 아 얼굴을 끓겨버렸구만 괜찮아 괜찮아 이런 흉터는 간지야. 아이고, 되게 아프신 것 같은데. 아이, 괜찮아요! 이것도 쇼의 일부입니다. 쇼의 일부에 퍽! 요 퍽! 어, 안 닿!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척! 이거 게임 너무 악의적이야. 아니면 줄을 아예 길게 해서 김밥 파리처럼 이렇게 한 바퀴 훅 돌아볼까? 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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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오케이, 참지. 야, 2번은 될 것 같은데? 2번은 될 것 같은데? 간다! 그래만 찾아갔으면 나겠네! 김세야, 여기! 어디 가! 찐장! 오! 야, 친구를 저렇게 휩쓰면서 자주 좀 도와주지. 와, 우물 밖으로 올라왔어. 약간 우울한 개구리였네. 이제 집 밖에 나왔으니 행복하게 살아래! 끝! 미션 성공! 이제 몇 시야? 아쉽게도 6시 22분이야. 20분만 더 튜토리얼 했으면 딱 꽂으면 완벽한데, 젠장. 아쉬웠네요. 조금 아쉬웠네. 월급 라팡! 어, 잠깐만. 포스터마이저 할 수 있는데? 난 기영이 머리. 난 파란색 해야지. 근데 방송 그거 해놨으니까. 편집하기 뭐 같으라고 색깔 바꿔야지. 똑같은 걸로 하자, 색깔. 야, 머리 모양 우리 똑같은 걸로 하고. 색깔 되게 비슷한 걸로 해. 야, 이거다. 우선이 절규한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털까? 나는 안방부터 털게. 너는 한번 작은 방이랑 그 부엌 같은데, 엄마들. 냄비 안 쓰는 냄비에 돈 숨겨놓으니까 통장이랑 그거 한번 찾아봐. 오케이, 라저, 됐? 오케이. 이런 건 참 쉽단 말이지. 오, 실뭉치라. 오, 가벼워서 저 위에도 그냥 튕기는 구만. 오, 나이스. 오케이. 어, 우리 탐업 되게 이 정도면 속도 나는데? 야, 스무스한데. 엄청 스무스한데? 어, 엄청 스무스한데? 피지컬이 딸리는 건 아니야? 야, 이러니까 정말 좋은 게임 속 같은데? 그러니까, 머리. 바로 죽었죠. 오케이. 바로 죽어버렸네. 안 돼. 미션 임파서블. 그리고 왼쪽에 내려서 줄 묶고, 오른쪽에 내려가서 줄 묶고. 오케이. 어, 거리에서 줄 묶고. 줄 묶어줘. 빠바밤. 빠바밤. 됐다.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줄 묶고. 빠바밤. 빠밤. 빠밤. 나이스. 풀지 않을 거지. 떨어진다. 어어, 느낌이 좋지 않은데? 아, 어떻게 푸는지 몰라. 아, 젠장. 아, 제가 풀어버렸는데. 야, 나는 내 줄 못하냐? 아니야, 내가 풀었어, 미안해. 미션 임파서블. 파서블.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오케이. 먹을 못.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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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또잉. 어, 어떡해. 풀었잖아! 아니야 아니야! 보그야! 오른쪽 매듭이 풀려있는 걸 내가 분명히 두 눈으로 봤는데! 보그라고 오른쪽 매듭 풀려있었는데! 어 어떡해! 풀었잖아! 바닥에 저거 밟으면 안 될 것 같아. 어? 느낌이 좋지 않지? 어? 펭! 느낌이 새한데? 느낌이 새한데? 느낌이 새한데? 느낌이 새한데? 이거 해야 돼. 여기 있을까? 앞으로 점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내가 스윙스윙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나 떨어지기 전에 뭐라도 해! 나 떨어지기 전에 뭐라도 해! 아니 거기 가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돼, 여기서. 너 타고 올라가도 되는데? 둘,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이... 나 두 번 걸렸어. 아빠라, 아빠라. 어우! 오케이, 큐, 큐. 줄 개꼬였어. 야 줄! 나도... 어, 이거 뭐야? 불림판이잖아. 놀이터에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다고 놀이터에. 네? 몇 년도야? 이렇게 너무 비笑. 그래픽도 좋고, 뭔가 살짝 오리 하는 느낌이다 그치? 맞아. 그거 말고... 오리 하면 날 꼭 안아줘! 그 오리야. 말하는 거 아니지? 입은! 입은 군나게 됩니다. 맞아, 맞아! 오리! 오리. 아 나 그게 생각이 안 났어. 날 꼭 안아줘! 뭐유? 니 왜 기침해유? 왜 그러는겨? 불안하디? 아 이노통. 어지러워. 이거 불안해서 방송 못하겠슈. 여러분들 안돼요. 방송 못봐요. 빨리 도망가슈. 빨리 도망가슈. 랜선으로 감염되니까. 아이고. 아이고 김세야. 파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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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덕. 안녕. 자 세아 위층은 어때? 괜찮아? 위층 사람한테 안부 좀 전해줘. 나 좀 내려줘. 안녕하세요 유하 여러분. 포인트야. 다음에 보자. 안녕.